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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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려고 엄마 이거 파 파기 담을라고 아 이번에 파김치야? 쌈는거 말고 이제 파김치 담은 맛있을땐가 지금 파김치 담을때야 너무 부드러워도 내가 나뭇만 했잖아 그동안에 약이 오를때로 올렸어 아 맛이? 아 이제 조금 커졌네 머리도 크잖아 이럴때 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를 깨끗이 다듬어서 씻어서 적극 쳐서 담아야지 이것도 밥 깔아놔야 돼 밥? 좀 많이 다듬었네 엄마는 이런거 무사를 안하잖아 근데 이거 힘들다 까는거 모두 사다 해 근데 까는거 사려니까 파지 담을정도가 아니라 이거 배나 크더라고 너무 커? 그럼 맛이 없지? 파지 담은거 양념이나 쓰지 그거는 그래서 힘들다고 사람들은 그걸 사다 해 한사람도 있어 다 다듬었네 이렇게 머리를 깨끗이 까고 씻어야지 이 공지 부분도 따냈구나 다 떼냈어 파지는 먹을 때 공지를 안 따면 이렇게 이렇게 툭 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 그려 부드러웠을 때는 적극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억세졌구나 소금을 머리에 있는데 억세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뿌려놨다가 이렇게 좀 숨 좀 죽여가지고 짜지지 않을까? 안 짜 살짝만 살짝만 바로 안 씻고 손만 죽이니까 지금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렇게 살짝 절이는구나 너무 억세니까 이 한식은 머리로 오니까 억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간이 맞아 요령껏 요령껏 이건 안 씻고 이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절여졌어? 이대로 묻혀야 돼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대로 물 좀 빼서 이렇게 물이 많이 물이 많이 나오네 물이 많이 나오네 양파를 쪼개서 갈아 큼직하게 썰어 양파를 쪼개서 갈아 여기서 가니까 양파를 drank 나아 양파를 얹고 밥을 여기다 넣고 이제 젖국 좀 여기 이 만큼 젖국을 넣어야 돼 아.. 멸치젖을? 응 그러면 이 간은 절 반은 넣고 음 그래야 갈아지지 반 정도를 넣고 간다? 여기는 파랑 마늘은 안 넣어. 양파만 넣고 다 갈았어? 여기다 고춧가루 풀고 올려면 이걸로 흔들어 부어야지 남겨놓은 걸로? 여기다 한 바퀴 돌리면 싹 시켜야지 멸치 액젓은 다 붓고 그걸로 넣어야지 이제 잘 저어줘 거기서가 안 들어갔다 그게 뭐야? 매실 매실을 빠트렸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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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두 개, 세 개 여기다 놓고 묻혀야지 양념을 덜어가면서 이렇게 양념을 덜어가면서 이렇게 양념을 덜어가면서 고춧가루 떨어져 양념을 덜어가면서 양념을 덜어가면서 많이 넣지 않는다 пл은 덜어가면서 양념을 덜어가면서 고춧가루 간은 안 봐도 맞나? 간이 그 정도 너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을 댔잖아 아유 맛있네. 벌써 맛있어? 간이 딱 맞아. 간만 맞으면 이거 파야. 양념이라고 그래가지고. 너 좀 먹어볼래? 간이 딱 맞아. 이제 거의 다 했네. 양념이 딱 맞아. 섞어 놓을게. 다 했네. 다 했지. 이제 며칠 이따 먹어. 익으면 생지도 먹어. 푸짐이 많이 담아놨네. 그것보다 이 부분 먼저 해가지고. 다 먹으러 안 먹어. 내가 먹어 봐. 안 먹어. 맛있다. 촬영하느라고 못 먹어. 맛있어? 벌써? 다 먹겠네. 양념 맛이야. 양념이 딱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콕 사다가 이렇게 놔줘. 파김치부터 먹어봐. 파김치가 맛있어 보이네. 조금 이기니까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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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음. 음. 기름진 거 먹을 때. 그러면 건강이 좋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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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혈관 청소를. 혈관 청소를 해준다더라구요. 요즘 나오는 나물이. 그렇지. 김. 나는 최용도가 있어. 세용도가 있어. 세용도가 있어. 세용도가 있어. 세용도가 있어. 아프다가 왜 이렇게 놔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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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. 아프다.